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강원형 반도체 관련 핵심 사업이 정부의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도 반도체 산업 육성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받은 거라고 자평했지만, 김진태 지사의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 공약 실현은 여전히 유언하다는 평가입니다. 유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불온산업단지입니다. 이곳의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와 미래차 반도체 신뢰성 검증센터를 짓는 사업이 최근 정부의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각각 150억 원씩 3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고, 총 사업비는 이를 포함해 약 800억 원이 드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강원도는 크게 4가지 축으로 강원권 K-반도체 클러스터 핵심 기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한국 반도체 교육원과 의료 AI 반도체 센터는 이미 추진되고 있고, 이번에 두 가지 사업이 중투를 통과하면서 전체적인 사업이 보다 확실한 기반을 갖추게 됐습니다. 정부로부터 본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라든가 타당성 등이 인정받는 의미가 첫째 있고요.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생태계 구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두 번째 의미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공정에 투입되는 수많은 기계들의 소모품 성능을 실증하는 실증센터는 2028년에, 미래차에 쓰이는 반도체 개발과 신뢰성을 검토하는 신뢰성 검증센터는 2027년에 완공될 계획으로, 관련 제조기업들의 강원도 이전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김진태 지사와 원강수 원주시장이 2년 전 공학했던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라는 글자 그대로의 성과는 여전히 영에 가깝습니다. 몇 차례 만남을 가졌던 삼성이라는 기업의 의사는 차치하더라도, 반도체 산업 유치를 가로막고 있는 환경 규제와 용수 공급, 전력 확보 방안 모두 강원 특별법으로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포기 선언 없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를 위해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 반도체 인재 양성, 반도체 테스트베드 구축 등 강원도의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행보가 조금씩 구체화되고는 있지만, 삼성 반도체 공장 유치라는 핵심은 건드리지 못하고 성과만 홍보하고 있다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 강원도가 지난 5월 강릉의료원에 대한 정기 감사를 벌였는데, 최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허술한 마약류 관리와 부적절한 계약 관리는 물론,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의사 연봉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내용이 적발됐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의료원에는 마약류로 지정된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관리자가 한 명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약류 관리자가 휴가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날에도 마약류 조제와 처방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3년 새 휴가 등으로 50일 정도 자리를 비운 사이 모두 1,521건의 조제가 이뤄졌습니다. 강릉의료원의 각종 공사 시행 과정에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공사를 마치면 공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사한 뒤 대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을 생략한 11건의 공사에 15억 원 넘는 대금이 지급됐습니다. 의사를 채용하는 과정에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의사의 연봉 상한액을 결정하면서 이사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고, 연봉관리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또 연봉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임의로 의사의 연봉을 책정해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5월 강릉의료원에 대한 정기 감사를 벌여 모두 10개 항목을 적발해 이를 공개했습니다. 취재팀은 이번 사안을 놓고 강릉의료원 측에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의료원 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다만 강원도 감사 결과를 놓고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선 방안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침묵한다면 강릉의료원에 대한 신뢰는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김윤성입니다. 원주에서 럼피스킨이 추가 발생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5일 럼피스킨이 발병한 원주시 문바금 농가에서 약 370m 떨어진 한우 농가에서 의심 증상이 발견돼 정밀 검사한 결과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내 럼피스킨 발병은 올해 7번째입니다. 방역 당국은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 33마리 가운데 양성으로 확인된 27마리를 살처분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인근 시군에 축산 차량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박람회인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가 오는 11월 6일부터 사흘간 춘천에서 열립니다. 대통령직 속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달 6일 춘천 송암 스포츠타운에 지방시대관과 개최지관, 정부 부처관을 마련해 정부의 지방시대 계획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방자치 발전에 위한 학술토론과 엑스포 개막 축하 공연, 다양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9만 6천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전국 상습 침수 지역 16곳에 8,300억 원을 들여 개선 사업을 벌이는 가운데 강원도에는 6곳이 포함됐습니다. 환경부는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16곳을 신규 지정한 가운데 강원도에는 강릉 교향리와 교동, 속초 미니레일길과 금호동, 고성 대진리와 봉포리가 사업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은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된 가운데 하수관로와 펌프장, 빗물 바지 설치 등으로 침수 원인을 해결하는 정책입니다.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만 받아 가로채는 투자 리딩방 사기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청에만 8개월간 70여 건, 75억 원의 피해가 접수됐는데요. 단체 채팅방에 함부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주식 초보자들에게 단기 투자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단체 채팅방입니다. 해외 유명 투자기관을 사칭한 투자 정보가 잇따라 올라옵니다. 은퇴 자금을 불리려던 60대 여성은 SNS를 통해 이 단톡방에 초대됐습니다. 공모주에 당첨됐다는 말에 수차례 대출을 받아 1억 원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기였습니다. 수익이 났다고 부추긴 사람들은 조직적인 사기꾼이었고, 소재지도, 캄보디아 등 해외에 있는 걸로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불법 투자 리딩방에 대한 특별 단속에 돌입해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강원경찰청에 접수된 주식과 코인을 비롯한 투자 리딩방 사기는 모두 74건. 피해액이 75억 원에 이릅니다. 카톡방,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한테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현혹을 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사이트라든가 어플, 이런 쪽에 유도를 하고요. 돈이 실제로 벌리는구나, 이렇게 해서 돈을 더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투자 리딩방 사기는 조직적인 범죄라 일망타진하는 게 쉽지 않고, 보이스피싱과 달리 현행법으로는 계좌를 동결할 근거도 없어 예방이 최선입니다. 경찰은 투자를 안내하는 문자나 링크를 받으면 일단 멈추고 112에 문의하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 서울대 병원에 이어 강원대학교 병원 노조도 병원 측과 교섭에 합의하면서 당초 31일로 예고됐던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강원대병원 노사는 임금 2.5% 인상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의 인력 확대 등 9가지 사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정상화와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선언한 지 6일 만에 파업이 철회됐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교육부가 강원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6개 대학 사업단을 2024년 교사 재교육사업 참여 사업단으로 선정했습니다. 강릉원주대와 청주교대, 한국교원대로 구성된 강원대연합사업단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앞두고 현직 예비교사의 교육을 담당하게 됩니다. 다음 달 출범을 시작으로 대학 간 상호 교류를 추진하고 AI 디지털 교과서 활용 수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수법 개발에 나섭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찾아 신고하고 다양한 안전문화 활동을 전개하는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가 가동됩니다. 행안부는 강원도 내 18개 시군, 4학년에서 6학년 어린이 134명을 위축해 원주 호텔 인터불구에서 발대식을 열고 어린이의 관점에서 느끼는 안전 문제를 발굴합니다.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는 활동을 위해 안전체험교육, 안전신문고 앱 활용법 등을 교육받고 일상 속에서 발견한 안전 문제를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합니다. 강릉시가 경포호 일대에 조성하려는 대규모 인공분수 조성을 놓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저동 경포호에 250억 원을 들여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으로 150m의 수증폭기 시설인 인공분수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순환시설과 분수로 물속에 적정 규모의 산소를 공급해 석호 기능을 복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 단체에서는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지역 번영회 등은 해마다 반복되는 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일부 지역 시민단체는 20여 년 전에도 논란이 돼 중단한 경포호 대규모 인공분수 설치를 재추진하는데 당장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삼척시 임원 남화산 1원에 있는 수로보인 헌화공원에 일부 시설이 파손돼 관광지 운영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삼척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동해안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수로보인 헌화공원 엘리베이터 시설의 외벽 유리와 출입통로 등이 파손돼 다음 달 1일까지 시설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삼척시는 이번 주 보수공사를 마친 뒤 안전점검을 거쳐 관광지를 다시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 기업도시의 국산 목재를 사용하는 실내외 어린이 놀이터가 조성됩니다. 원주시는 해당 사업이 국산 목재, 목조 건축 실현 사업에 선정되면서 기획 용역과 기본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2026년 착공해 2028년 준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업도시 거울못 근린공원에 국비 65억 원을 포함해 모두 130억 원이 투입돼 건립되는 놀이터에는 실내외 목재를 주제로 한 어린이 놀이터와 유아실, 카페테리아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춘천 근화수변 문화광장숲이 내일 준공됩니다. 춘천시는 2021년부터 4년간 국비와 시비 40억 원을 들여 춘천대교 하류 쪽에 보행교와 문화광장숲, 야외 공연장 등을 갖춘 문화광장숲을 조성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